Q. 평소에 몸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? 아 그..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몸매 관리를 할 게 따로 없는데 Q. 곡 중에 막내분과 배드신 촬영이 있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? 네 뭐.. 우선 끝나서 후련하고요 네.. 근데 뭐.. 처음엔 조금 어려웠는데 계속 하다보니까 키스신 정도에 뭐.. 재밌게 했습니다 Q. 노출싱이 있어서 몸매가 공개되셨는데 평소에 몸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? 아 그..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몸매 관리를 할 게 따로 없는데 Q. 노출싱이 있어서 몸매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? 아 그..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몸매 관리를 할 게 따로 없는데 남승우라는 배우 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흔들었던 점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? 네.. 지금 인터뷰하는 지금이 촬영 2일차인데요 어제 첫 촬영이 되게 긴장이 많이 됐었는지 화장실을.. 배가 하도 아파서 화장실을 적어도 한 열 번 정도는 갔다 온 것 같아요 촬영 전에 전화해서 얘기하는 게 전화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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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어디서 왔는지 전화해.. 베르신 촬영이 있었었는데 어떠셨나요? 어떠셨나요?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벗고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이어서 어색했던 느낌이 있는데 감독님이 제가 어색해하는 모습을 잘 발견하셔서 바로 또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손에서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갔고 또 이렇게 큰 앵글 안에서 약간의 이렇게 순수한 키스잖아요 음탕하고 그런 키스가 아니라 제가 매력적으로 보는 인물? 네 녹화했어요 저는 지금 셀프 카메라를 찍고 있습니다 자 인터뷰를 하러 가볼까요? 구석원 곱하기 8시가 20일 딱 80만원이네 근데 거기가 식비, 교통비, 세금, 그거 얼마야? 이거 여보가 안 되지? 가자! 근데 여기서 얼마나? 응! 여기서 믿을 때 힘이 일한 만큼 벌어갈 수가 있어 어어! 태형이다! 태형이 여기서 들고 뭐해? 네 어떠십니까? 지금 메디씨를 앞두고 있는데 네네 아... 소감! 소감? 네네, 지금 임하는 자세 네 우선은 인물로서 미매하겠죠? 굉장히 긴장됩니다 아... 대형씨는 어떻습니까? 소감이 어떻습니까? 자, 대형씨 자 어? 대형씨? 네 그... 곧 데뷔신이 있는데 네네 감정이 어떻습니까? 지금 굉장히 설렙니다 진짜 설렙니다 아, 진짜 설렙으세요? 네 그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설레고 있습니다 아, 그렇습니까? 그는 이제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일 것이 아니에요, 저희 것입니다 어? 나 주인 있는데?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민이라고? 아... 어?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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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 저렇게 뛰어 가시는 걸까요? 어? 저기 철수씨? 네? 철수씨? 네? 철수씨? 네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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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 연주 거 확인하러 갔어요 그래서 혼자 해요 몰래 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혁신이 네? 네? 액션 내가 밀어준다고 했잖아 나 여기 60세 아는 손님도 많고 응 어차피 여기서 나가봐야 한달에 100만원딜 벌잖아 형이랑 같이 좀 벌자 응? 어차피 형이 더 안좋아하잖아 내가 널 왜 안좋아해 걱정하지마 원래 처음 그런거야 어?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갈게요 네 바로 갈게요 카메라 네 액션 액션 컷 컷 넘 chị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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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 잘 먹으신데 난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아쉬운 마음이 좀 큰데요 그래도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 난 아쉬움이 났는데 제대로 감정이라든지 말 그대로 대사라든지 뭐 이런 미흡밖에 준비한 기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보여드릴 것 같아서 아쉬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생쥬 말씀하기로 해요 큐어여마 나비 화이팅 촬영이 다 끝나셨는데요 아까 그거 했어요 아까 그거 했어요 해주세요 저한테도 제가 세번 보이십니까 아 그래요?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아 여기 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어떤 청와부터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은 없으셨어요?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었어요? 네 그 네 그 다 벗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왕 하기로 한 거 다 벗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침포감은 없으세요? 무련합니다 형 윤 화이팅! 태용아 나비 화이팅! 감사합니다 화이팅! 하나 둘 셋 추리님 파티 화이팅! 태용아 나비 화이팅! 가만 어색해 태용아 나비 화이팅! 태용아 나비 화이팅! 하나 둘 셋 추리님 파티 화이팅 태용아 나비 화이팅 태용아 나비 화이팅 태용아 나비 화이팅 가만 어색해 두근두근 화이팅 집중 중독 이왕 아 지금 녹화되면 안 돼 화이팅 잘하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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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! 다시! 다시!